스톤 에이지 오늘 소개해드릴 펫은 펜타스입니다. 펜타스는 과일을 주식으로 하며 주로 숲속에 서식합니다. 니스 대륙에서 오랜 기간을 지낸 펜타스는 생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. 남은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되죠. 펜타스는 사실 훌라춤의 달인입니다. 싸움 중 뜬금없는 훌라춤은 적의 전의를 뚝 떨어뜨리죠. 펜타스는 암수 모두 구애할 때 훌라춤을 춥니다. 치열하게 경쟁하며 구애하죠. 짝짓기철에는 때아닌 들판에 춤판이 벌어집니다. 집중해서 구애하는 사이 기가로스가 펜타스를 날려버립니다. 구애 상대가 넘어오기 직전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펜타스와 함께 열띤 춤 한번 추워보시는 건 어떨까요? 스톤 에이지